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저번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어청취 도우미 귀투라미가 함께합니다. 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두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영국과 미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할 예정인 존슨 영국 총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요청을 할 예정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카불 국제공항에서의 대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미군 철수를 연계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슨 총리는 내일 화상 연결을 통해 열리는 G7 국가 지도자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미군 철수의 기술을 제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술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의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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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는데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빈칸만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받아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보리스 존슨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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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아메리칸의 아프가니스탄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내일 G7의 국가들의 기업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Withdraw의 발음에 의해하셔야 되겠습니다. Withdraw가 아니라 Withdraw가 되겠죠. To take money out of a bank account. 은행 구자에서 돈을 인출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To move back or away. 어디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떨어져 나오는 거죠. From a place or situation.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 철수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To say that you no longer believe. 당신은 그렇게 이상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at something you previously said is true. 전에 얘기할 때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말을 철회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To stop taking part in activity.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걸 그만두는 거죠. Or being a member of an organization. 어떤 단체의 회원일을 그만두는. 탈퇴하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Evacuation. The process of moving people.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From a place of danger. 위험한 곳에서. To a safer place.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피난. 대피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emergency evacuation of thousands of people after the earthquake. 가게 되면 지진이 있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비상 대피. 비상 피난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G7. Group of Seven의 약어인데요. The G7 comprises of the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1975년에 1차 올 쇼크 이후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G6, 6개의 나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태리인데 1976년에 캐나다가 합류로 해서 G7이 되었고요. 1998년에는 러시아의 합류로 G8이 되었다가 2014년에 크리미아 영토 분쟁 관련해서 러시아가 축출되어서 지금은 G7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Via, through a place. 어떤 장소를 통과해서라는 뜻이 있고요. By means of a particular person, system, etc.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하거나 시스템을 사용해서 뭔가를 통화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flew home by Dubai. 우리는 두바이를 경유해서 집으로 비행해 날라갔습니다. I heard about the sale by a Jane. 나는 제인을 통해서 그 세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Boris Johnson is expected. 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To personally ask President Biden, 바이든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할 것이 To delay withdrawing the last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미국의 병력을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To allow more time for the evacuation effort. 그래서 대피하는 노력에 좀 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대피는 at Kabul International Airport.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영국 존슨 총리는 그러한 요청을 할 것입니다.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내일 있을 G7 정상의 긴급회의에서 할 것입니다. 그 회의는 which will take place via video link.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사의 목적과 투부 정사를 쓰느냐, 동명사의 형태를 쓰느냐, 딜레이의 경우에는 ING형을 쓰게 되겠습니다. Delay to withdraw하게 되면 어법상 틀리게 되겠죠. Make the request. 영국 보리슨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겠는데, 그 요청이라고 해서 정관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일인데, 이것은 앞서 보시면 to personally ask에서 존슨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는데, 그 바로 그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ake the request. 요청하다. 그러니까 request를 동사 형태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make랑을 놓고 명사화시켜서 썼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운율을 마치거나, 또는 읽기에 쉽도록, 무르르듯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나눈,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우리말로 하면 G7 국가정상 비상회의가 되겠습니다. 모두 명사로 이루어지는데, 영어의 표현은 명사가 있고, 또는 전지사로 이렇게 상호관계를 연결해 주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정상 비상회의, 이걸 다 명사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가지고, G7 국가의 정상회, 비상회의다, 이렇게 나눠서, 이 세 가지를 중간중간에 영어의 접착제, 전지사를 사용하셔서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문장 단위로 끊어,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personally ask President Biden to delay withdrawing the last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Boris Johnson is expected to personally ask President Biden to delay withdrawing the last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보라스 Johnson is expected to personally ask President Biden to delay withdrawing the last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to allow more time for the evacuation effort to Kabul International Airport. to allow more time for the evacuation effort to Kabul International Airport. to allow more time for the evacuation effort to Kabul International Airport. Boris Johnson is expected to personally ask President Biden to delay withdrawing the last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to allow more time for the evacuation effort to Kabul International Airport. Boris Johnson is expected to personally ask President Biden to delay withdrawing the last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to allow more time for the evacuation effort to Kabul International Airport. Boris Johnson is expected to personally ask President Biden to delay withdrawing the last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to allow more time for the evacuation effort at Kabul International Airport.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which will take place via video link.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which will take place via video link.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which will take place via video link.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which will take place via video link. 오늘의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프간에서 미군의 철수를 지연할 것을 요청할 예정인 존슨 총리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The Prime Minister will make the request at an emergency meeting of leaders from the G7 group of countries tomorrow, which will take place via video link.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